요슈, 듣, 이 어? 이렇게 무전하면 안 된다고? 주렴을 하지 마라? 왜? 신참이러서라고? 하... 좋겠군, 아침 교육이 없어서 이런 따분한 반복 작업을 매일같이 해야 하는 끔찍함을 알아야 하는데 식사는 각 현장에 맞게 배급 나오는 것으로 적당히 때운다 담배나 태우는 게 훨씬 맛이 좋군 이 회사는 신입들에게 매일 밤마다 정신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회사가 망하는 건가? 저희 비포팀은 모두를 대신해서 길을 트는 중요한 임무를 맡은 직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를 흘려가며 하... 진짜... 귀에 닿지 않도록 떠벌대니 입에 붙어버렸잖아 다음에 참여할 작전은 유사의 어떤 항구선이라고 하는군 뭐... 내게는 쓸만한 일검도 내주지 않겠지만 너, 쟨 삼과가 제일 빡세다고 해서 일부러 자원했건만 이런 식으로 빡셀 수도 있다는 건가 이 산탄총이 제일 쓸만한 건 이만한 걸 남겨주고 사라졌으니 팀장놈한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퇴갑으로 가볼까? 눈치 빠른 놈은 교육 좀 듣다 보면 이렇게 다 되져버리기 쉬운 직장이란 건 알아먹었겠지 덕분에 한 건 제대로 놀 만한 판이 벌어졌군 쏠 풀 시작이다 흠 하... 담배가... 말리는군 여기는 류슈 작전 편성 인원 전원이 사망해 뭐야? 무전도 안 듣는군 흠 좋아 여기서부터는 내 세상이다 이제 좀 일다운 걸 시키나? 단한 일발 장전 오, 무전인가? 들리나? 두드려 패고 터뜨려 주지 자세가 무너졌군 다음엔 배를 날려주지 타무 후, 아니 타겟 무력화 크, 치 이렇게 금방 따라갈 줄이야 산탄총에는 이런저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있다 흠 내 탓 아니다 허접한 장비만 뿌려댄 윗놈들 탓이지 작전 종료 지정된 장소로 돌아간다 LCCB, 4, 관, 3과 복귀 인원은 혼자다 작전 목표로 보이는 변동 좌표를 확보 이걸 가지고 복귀한다 흠, 제대로 대우해 주라고 작전 목표로 보이는 변동 작전은 실패다 다 돼져서 죽도밥도 안 됐어 그 잘났다는 LCCA가 어떻게든 처리하겠지 책을 삭제하는 중 평균 스프 팬데믹 감사합니다.